우리 난달티비 가족분들한테 직접 소개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주시에서 도예 명장으로 지정된 중산 김홍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귀한 작품 저희 난달티비 가족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이쪽 도자기 쪽으로는 명장이시면 굉장히 오래 계속 작업을 하셨겠어요? 네, 지금 올해로 한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4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여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여주시 명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명장 하시면 정말 오랜 기간 한 분야 쪽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하신 분께 귀하게 이렇게 또 드리는 어떤 명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네, 백길에 대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주 그러면 도자기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작품들을 여주에서도 좀 자주, 정씨도 좀 여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 여주에 이제 그 도자기 축제를 해요. 도자기 축제, 아, 유명하죠. 네, 그러면은 축제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또 따로 판매를 볼 수도 있지만은 명장관이라고 해서 명장님들 그 따로 이렇게 작품을 소개하는 명장관이 있어요. 아, 명장관. 네, 지금도 이제 그 조합, 그 도자 조합 건물에 2층에 보면은 갤러리가 특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작가님도 갤러들은 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그 쪽에는 없고, 네. 작업실이 여기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네. 네, 연락하시면 바로 가고, 공방에도 이렇게 오시면, 네. 네, 네. 어떤 작업하는 과정이나, 네,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정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다음에는 여주로 한 번, 공방으로 한 번 가서 그 작업 과정도 다 보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네, 기회되는 사람은 꼭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작가님 좀, 그 대표작 작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대표작은 여기 온 게 다 이렇게 선별된 네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선택받은 자식들만 여기에 온 거죠, 서울에. 귀한 청년들이네요. 네, 네. 여기 보시는 작품은 진사유 작품이라고 해서, 진사유. 네, 전통가마는 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문양이 있잖아요. 이 문양이 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들어 낸 그림이에요. 오오오. 예, 전통가마 안에서 불이 이렇게 이쁘게 한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막 춤을 춰요. 회오리 치듯이 지나가면서, 교여진 그림이나 인위적으로 그린 게 아니죠. 그럼 똑같은 도장이랑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 작품을 또 하나를 원하시면 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상글처럼 이런 걸 의도하고 싶다면 그렇게 의도한 대로 나오기도 하나요? 그렇죠. 불을 많이 뺀 사람들은 그 불의 흐름을 약간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작품을 하고 싶다면 불을 그렇게 떼요. 장작을 넣는 조절을 그렇게 하고, 저쪽에 보시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이쁘게 이렇게 전체적인 색깔을 나오게 또 불을 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이 안 그려졌죠? 자체적으로 이 색깔만 진사유 색깔만 나오게 된다고요. 진사유 색깔만? 네. 이렇게. 너무 밑감 자체가 너무 고와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문양이 희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멀리서 보시면 이게 굳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제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도자기를 뒤지실 때 약간 이렇게 팔각형처럼 그리게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물내차는 다 타워형이거든요. 타워형. 요거는 이제 두투먹이에서 각을 쳐낸 거예요. 아, 각을 이렇게? 만드실 때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쳐내주는 건가요? 그렇죠. 만들 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깎기를 해거든요.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때 이제 톡톡 친 다음에 깎아내요. 아, 이렇게. 조각도 같은 걸로. 그렇죠. 깎아내요. 아, 깎아내고. 뭐냐면 불이 지나가면서 많이 불 닿은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색깔이 이제 탈색이 됐죠. 날라가는 부분. 아, 날라가는. 네. 근데 요런, 그게 좀 날라가고, 이게 좀 자연적인 요런 색깔들이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런 맛을 내는 거. 이게 이제 전통 가마에서만 가능한 그런 맛이죠. 음. 그러면 그 집안이 전통 가마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여기 있는 작품들은 다 전통 가마에서 퍼지는 거죠? 아니요. 가스 가마도 있고요. 가스 가마도 있고요. 네, 전통 가마도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통 가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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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식을 또 이제, 네, 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가지고 오면, 심력의 그림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안 나와야 원래 좋은 거죠. 아, 근데 이제 요즘은, 네. 그냥 불맛을 선언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가져오고 이쪽의 제품은 무유소송이라 그래서 유약작업을 안해요. 초벌땜 애벌이라고 그러거든요. 건조시킨 다음에 애벌을 한번 하고 다른 작품은 유약을 또 발라요. 그런데 이건 색을 안입히고 그냥 불을 떼요. 그러면 한 3일 이상을 떼다 보면 제각에는 미세하게 앉거든요. 장작을 떼니까. 미세하게 앉는데로 이렇게 녹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녹아서 무늬처럼 녹인 거예요. 이쪽에는 앞부분이라 많이 앉고 옆으로 갈수록 덜 앉으니까 색이 또 틀리죠. 이렇게 돼서 좀 재밌고 되게 좀 약간 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건 인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시간 앉는대로 녹이면서 만들어낸 글이네요. 이 도자기가 좀 아름다운 이유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또 오랜 시간 구우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어떤 문양 같은 게 있어서 왠지 우리 상와보다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인적으로 그림은 이제 전통그림도 있지만은 다랑아리의 어떤 자연적인 거를 그런 걸로 묘사한 작품을 이번에 선보였어요. 너무 좋아요. 그림 그린 건 없죠. 그리고 저기 작가님 이거 그림 그린 거 아닌가요? 그래야죠. 이 작품은 신작이에요. 다랑아리가 이제 너무 깔끔하잖아요. 깨끗하고. 이제 그 하나를 봤을 땐 깨끗하고 둥글둥글하고 너무 좋은데 여러 작품을 모아놓다 보니까 단순해 보여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밋밋해서 이 작품을 이제 골드라고 해서 금작업을 해서 불을 한 번 더 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기 비상에는 바랑아리 안에서 하기 비상에는 모습을 이제 너무 경기가 요즘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뜻을 담아서 하기, 황금색 띈 하기 비상을 해서 좋은 일만 있어라는 의미로 신작을 해서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이에요. 이 다랑아리 중에 신작으로 그러니까 작가님의 마음이 통째로 담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그림도 금작, 이 그림도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전사를 처리해서 또 한 번 가만히 그렸죠. 얘도 이 친구도 전동 가마예요? 아니에요. 이건 이제 가스 가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유학이, 유학이 광이젬 죽었죠. 아, 네. 광이죠. 이게 반투명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세미매트라고 하는데, 이제 광이 반만 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다른 작품이죠. 너무 무광도 아니고. 아, 뭐 너무 무광도 아니고. 저런 작품은 이제 투명규라고 해서 광이 반질반질 나고. 옛날에는 이제 저런 작품은 소지나 이런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오랫대잖아요. 네, 네. 전작가마로. 네. 그러니까 깊은 맛이 있고. 깊은 맛이 있고. 요즘 가스 가마에 떼는 거는 또 그런 맛이 없으니까, 유학으로다가 무게감을 주는 거죠. 아, 고기암하고 조금 드시면 담백한 맛이 있는. 그렇죠. 아유, 아고 싶겠다. 여기 아주.